어디서 뭐해? 아니, 너 기다렸지. 아니, 어디 갔었어? 15층. 내일 투표하러 오라고. 넌 살면서 후회해 본 적 있어? 응. 난 있거든? 뭔가 일이 닥쳤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끝나버리면 그게 그렇게 미련이 남더라고. 그런 건 시간 지나고도 계속 생각나 찝찝하게. 그래서 이번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? 응.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려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